벌집 내부를 무균,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프로폴리스는 다양한 수액과 꽃가루를 모으는 꿀벌이 가져다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구강에서의 향균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에 강한 꿀벌이 만들어내는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 엄격한 브라질 국가 차원의 품질 관리와 아르테필린시 성분 함유 그리고 에터미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는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주에서 채집된 우수한 그린 프로폴리스와 브라질의 권위있는 프로폴리스 전문 생산업체 아피스 플로라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간편한 스프레이 타입으로 제조되어 학교에서 치익, 직장에서 치익, 집에서도 치익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는 꿀벌의 선물 에터미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에터미